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엔캠 증권가 쪽에서 지금 찌라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 할 때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로 하신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근데 이제 엔캠 쪽에서 찌라시가 돌았던 게 이거 증권가 쪽에서 이 기관 쪽 애들이랑 짜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료가 어떤 게 있냐 이 정고체 이거냐 전액에서 결국은 액상에서 고체로 넘어가는 요거를 가지고 재료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냐 요런 조금 제가 질문을 좀 했었었는데 이 과거에 엔캠이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한 10배 떴죠 자 요때 증권가 쪽에서 목표가 계속 상향시키면서 주가 그대로 올렸었거든요 자 이때도 10배 떴을 때 이게 왜 증권가 그리고 기관 쪽에서 붙었었냐면은 12물량이 있어요 엔캠이 어려운 게 12물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자 이 전환되는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평당가가 같이 맞춰가지고 기관 쪽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주가를 끌어올렸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도 이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10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제가 알아볼 거고요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마음을 먹은 게 우리 이제 24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하반기에 24년 마무리 잘 지으시라고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라고 제가 한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 돈은 지금식 같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직 트럼프 정부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예산안도 측정이 돼야 되고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24년 연말 마지막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증권과 찌라시 얘기가 계속 돌았던 얘기가 있는데 일단 12물량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있는 재료는 요겁니다 유럽의 총화였던 노스볼트라는 유럽의 최대 배터리사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비중을 갖고 있던 노스볼트가 갖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결국은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기업이 가져오냐 이게 굉장히 지금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 2차전지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전쟁이 고착화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총을 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노스볼트에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시장 점유율을 누가 유럽에서 먼저 뻗어 나갈 거냐 지금 이거를 겨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합니다 자 미국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미국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수혜를 보는 건데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죠? 자 근데 중국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의 적도 공통의 적은요 서로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이 밀리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먼저 치고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면서 IRA법 폐지가 되면서 약간 악재로 작용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악재를 호재로 된 한국 배터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엔캠이 전액을 공급사로 선정을 했는데 EU와 유럽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셀 메이커인 ASSC라는 이 기업한테 전액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선정을 됐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유럽에서도 신규 고객사 발굴을 주력으로 지금 엔캠이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과 한국 기업이 자 중국이랑 만약에 한국 기업 배터리 셀 3사들이 있죠 우리 한국은 얘네가 뭐 어떻게든 유럽 시장을 쪼개서 먹었다고 합시다 자 얘네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배터리에는 이제 4대 요소가 있잖아요 양극재, 응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고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을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는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엔캠은 모두 다 중국으로도 들어가고요 한국으로도 들어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3사가 있죠 SDI, SK온, LG 엔솔이 있는데 우리 엔캠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어느 배터리 셀 3사든 다 엔캠이 전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쪽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지고 가던지 엔캠은 무조건 수혜를 볼 거다 지금 요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이 노스볼트가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때 사실은 우리 엔캠이 노스볼트 쪽에도 이렇게 공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유럽 시장 안에는요 유럽 안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전액을 만드는 유럽 안에 있는 기업을 보통 선택을 했었습니다 얘도 이렇게 노스볼트로 공급을 했죠 우리도 엔캠도 공급을 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노스볼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중에 우리가 엔캠이 이렇게 전액을 양쪽으로 나눠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공급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자 한국이랑 중국에서 만들 때요 이 가까이 있는 엔캠의 전액을 쓰지 멀리 있는 유럽 시장에 있는 전액을 만드는 기업의 원재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엔캠이 지금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26일 그리고 27일날로 해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전환사체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미국 시장 투자를 위해서 돈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찍어낸다는 거죠 자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한다?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볼 거는 이 전환사체입니다 전환사체 전환사체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12 물량이 될 거고 전환가격을 확인을 해가지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가격선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매수하고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요 이미 12 물량이 어느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 가액결정이라는 보고서를 좀 보면요 엔캠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격이 얼마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14만 800원입니다 자 전환 그러니까 채권에서 그러니까 사채권에서요 이렇게 보십니다 사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전환이 되는 가격이 이 14만 8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주식으로 전환이 됐을 때 14만 8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매도가를 대충 정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13만 4200원의 종가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5만원 예를 들어서 15만원 이 부근 아래에서는 잡아도 어차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매집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 정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안전한 매집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가 이렇게 12 물량이 전환되는 가격이 이 15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밑에서는 매집을 했더라고요 엔캠을 좀 보시면은 엔캠 수급 현황 보실게요 외인 쪽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얘네들이 한 달 내내 매집을 엄청 했죠 그죠? 특히 기관 쪽이랑 금융투자 제가 증권사 쪽에서 지금 찌랏이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아래 부분에서 안전한 매집을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12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전환되는 가격선 아래에서 잡으면은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 기관 쪽 그리고 금융투자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구만 물량 던졌습니까? 역시 우리 개인들만 이런 내용을 내막을 모르는 개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도하고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의 싸움입니다 이런 거는 자 얘네가 매집을 이미 한 상태이고 얘네가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제가 따로 지금 PDF 파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PDF 파일로 다 드릴 건데 이게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드리는데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단 신청하시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적정 주가와 대응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커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가 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참 이게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엄청 기관 쪽에서 매집을 했었거든요 기관을 기관이 매집을 했을 때 재료가 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얘네가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12 발행 물량이 찍혀있는 상태였었는데 자 그때부터죠 이렇게 정배열로 원래는 이렇게 가야지만 정상인 건데 얘네가 매집했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버렸죠 보통은 추세선 따라서 정배열 상태로 올라갈 때는 여기 선 지금 이 화살표 여기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각도를 세우고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각도를 세우고 올라갔을 때는 항상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끌어올리는 거는 얘네가 몇 배를 생각하고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매도하는 타점은요 지난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데드크로스 나오는 부분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기술적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다 탈출하고 나갔을 겁니다 자 이 역배열 상태가 되는 이 시점이죠 자 요 시점 요 시점에서 보통 자르거든요 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에선 분들은 여기 시점에서 아마 자르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잘 모르겠다 차트를 볼 때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을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아직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한테 관련된 종목 내용들 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는 안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는 개별적으로 제가 대응 방안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평당가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을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고 적정 주가 그러니까 물량을 조절해서 나오는 타이밍은 그 타점이 오면은 제가 아침에 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 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요쯤 자 요 때 요 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날 2.2쯤이거든요 자 요 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날 부터도 바로 10월 23일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는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DGP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날에 제가 DGP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리각앤바이오를 10월 7일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요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날도 말씀드렸죠 리각앤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차트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날도 리각앤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각앤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각앤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